흐읔 핑크퐁 아 시현이 어딨나요? 핑크퐁 핑크퐁 말하고 싶어서 시현이 요깄다! 말하고 싶어서 이만 다 알려주려고 그랬지 시온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시온이 얼굴에 눈도 있고요 코도 있어요 입도 있어요 시온이 얼굴에 눈썹도 있고요 이마도 있고 볼도 있어요 시온이 턱도 있어요 시온이 귀도 보이고 시온이 머리카락도 보여요 시온이 여기 있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만 여기 있어요 시온이 피꺼부 하자 피꺼부 피꺼부 시온이 피꺼부